구석의 노인 에든버러 미스터리 정체를 알 수 없는 구석의 노인은 카페 구석에 앉아 가느다랗고 긴 손가락으로 복잡한 매듭을 지으면서 경찰도 모르는 미스터리한 사건의 전말을 폴리 기자에게 들려주는데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왠지 너무나도 그럴듯한 추리에 노인의 정체는 시간이 갈수록 궁금해집니다. 그의 추리 이야기를 카페에 마주 앉아 들어볼 수만 있다면 노인이 좋아하는 우유와 케이크를 무한 리필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오늘의 이야기 에든버러 미스터리 들려줄게요. 구석의 노인은 점심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 같았다. 그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안절부절못하며 끈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폴리 버튼 기자는 그가 무엇인가를 골똘히 신경쓰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범죄자나 도둑에게 진심으로 동정심을 느껴본 적이 있나? 노인이 물었다. 딱 한 번이요. 폴리 기자가 대답했다. 그때 제 동정심을 불러일으킨 불행한 여자가 당신이 말하는 범죄자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요. 아, 여쿠 미스터리의 주인공을 말하는 거로군. 노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때 자네는 그 미스터리 같은 살인사건에 대해 내 추리를 부정하려고 했다는 것도 알아. 지금도 마찬가지지. 최근 에덴버러 샬롯 광장에서 도널드슨 부인을 살해하고 물건을 훔친 범인이 누구인지 경찰만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주장을 폄하하고 믿지도 않아. 기자들은 다 그런가? 그 이상한 사건을 해결할 엉터리 이야기를 생각했다면 믿지 않겠죠. 그녀가 반박했다. 특히 에디스 크로포드에 대해서 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 한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글쎄, 그럴 생각은 없는걸. 자네는 이 사건에 관심이 있지만 모든 상황을 기억하지는 못할 거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더라도 이해해주게. 에덴버러에 가본 적이 있다면 그레이엄 은행에 대해 들어봤을 거야. 그 회사의 대표인 앤드류 그레이엄은 현대의 아테네라 불리는 곳의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지. 구석에 놓이는 지갑에서 두세 장의 사진을 꺼내 기자 앞에 놓고 뼈만 남은 긴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 이 사람은 장남 에페스톤 그레이엄으로 전형적인 스커틀랜드 청년이고 이쪽은 자남 데이비드 그레이엄이지. 폴리는 마지막 사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슬픔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여리고 야윈 데다 이목구비는 선명했으며 눈은 부자연스럽게 크고 두드러져 보였다. 그는 기영아일세. 구석의 노인이 기자의 생각에 대답하듯 말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동정과 혐오의 대상이었지. 에덴버러 상류층에서는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돌았어. 그레이엄 가족의 친구들이 따르면 말이야 그의 정신이 때때로 상당히 이상했다고 하더군. 어쨌든 그의 인생은 불안정하고 슬펐을 거야. 그는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이상하게도 그의 아버지는 그를 아주 싫어했으니까. 곧 모든 사람들이 데이비드 그레이엄이 아버지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게 됐고 그레이엄의 누이이자 대모였던 도널드스 부인이 그에게 베푼 애정에 대해서도 알게 됐지. 그녀는 유명한 양주업자인 조지 도널드 승경의 미망인으로 상당한 불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확실히 개팍했던 것 같아. 최근 그녀는 엄격한 장로교 신자였던 가족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로마 가돌릭으로 개종한 후 대본 셔에 온 뉴턴 에버스에 있는 오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하더군. 부인은 남편이 물려준 막대한 재산을 혼자서 관리하고 있나. 따라서 그녀가 원한다면 전 재산을 수도원에 기부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럴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녀가 기영아 조카를 아주 사랑했었다고 얘기했었지. 부인은 남다른 엉뚱한 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데이비드가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어. 그런데 기영적인 외모에 정신 상태도 그다지 정상이 아니었던 데이비드 그레이엄은 프린스 가든의 아, 지금은 죽은 그로포드 박사의 딸인 에디스 그로포드 양을 좋아했어. 하지만 그녀는 당연히 그를 싫어했지. 더구나 그 시점에 데이비드가 우울하게 변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말이야. 하지만 독특한 성격의 도널드슨 부인은 불행한 조카에 대한 그로포드 양의 관심을 사기 위해 노력을 했어. 지난 10월 2일 그레이엄 씨가 샬롯 광장에 있는 고급 저택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을 때 도널드슨 부인은 공개적으로 10만 파운드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추식을 조카에게 증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5만 파운드 상당의 다이아몬드도 데이비드 부인의 몫으로 주겠다고 선언을 했네. 이튿날 프린스가의 변호사 키스 맥필레이는 증여 계약서 작성 지시를 받았고 부인은 조카의 결혼식 날 그 계약서에 서명하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리고 일주일 후에 스코트맨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지. 앤드류 그레이엄 씨의 차남 데이비드 그레이엄과 곧 케네스 크로포드 박사의 딸인 에디스 릴리안 크로포드 양이 곧 결혼식을 올린다. 에든버러 사교계에서는 이 예정된 결혼에 대해 가십거리가 떠돌았는데 대체로 그 가족들에 대한 비난이 대부분이었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특별히 감정적인 민족은 아니지만 이 결혼에는 너무나 명백한 매매와 흥정이 있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기사도가 반발을 했던 거야. 그에 반해 당사자 세 사람은 아주 만족해하는 것처럼 보였어. 데이비드 그레이엄은 완전히 달라졌지. 그의 우울함은 사라지고 이상한 행동과 거친 태도도 없어졌으며 예상치 못한 행복 속에서 온화하고 무척 다정해졌네. 에디스 크로포드 양은 신부 예복을 주문하고 친구들에게 다이아몬드에 대해 얘기를 해줬네. 도널드스 부인은 자신의 소원이었던 이 결혼이 어서 성사되기만을 바라며 이 세상을 은퇴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 증여증서는 11월 7일 결혼식 날에 맞춰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도널드스 부인은 잠시 샬롯 광장에 있는 오빠의 집에 머물렀네. 10월 23일 그레이엄 씨는 대규모의 파티를 열었고 이 파티에 특별한 관심이 쏠렸는데 도널드스 부인이 미래의 데이비드 안에 에디스의 것이 될 화려한 다이아몬드를 목에 걸고 나오는 걸 허락했기 때문이야. 그 다이아몬드는 아주 훌륭했고 그로푸드 양의 당당한 아름다움에 무척 잘 어울렸네. 파티는 대성공을 거뒀고 마지막 손님이 새벽 4시에 돌아갔어. 다음날 에든버러는 온통 이 파티 얘기뿐이었고 그 다음날 늦은 조간 신문이 나왔을 때 도널드스 부인이 방에서 살해된 채 발견이 됐으며 다이아몬드는 도난당했다는 끔찍한 소식이 알려졌네. 하지만 이 놀라운 작은 도시가 공포스러운 충격에서 회복되기도 전에 신문은 독자들에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 이미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신문은 검찰이 입수한 충격적인 정보와 깡짝 놀랄만한 체포에 대해 암시했지. 곧 뉴스가 보도되자 에든버러의 모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놀라운 체포는 다름 아닌 에디스 그로포드 양이 살인 및 강도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었나. 그녀의 범행은 너무나도 대담하고 끔찍해서 사람들은 최고의 사교 모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 여성이 그토록 극악한 범죄를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지. 그녀는 런던의 미드랜드 호텔에서 체포돼 에든버러로 압송이 됐고 법정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보석은 기각됐나. 그로부터 2주일 후 에디스 크로포드는 고등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됐어. 그녀는 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그녀의 변호는 형사 변호사 협회에서 가장 저명한 변호사 중 한 명인 제임스 팬 윗경에게 맡겨졌네. 이상하게도 구석의 노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을 이어나갔다. 처음부터 여론은 비고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어. 대중은 어린아이와도 같아서 무책임하고 비논리적이라네. 그들은 에디스 크로포드가 10만 파운드의 재산 때문에 정신 이상자이자 기영아와 결혼하려 했다면 5만 파운드 상당의 보석을 노리고 노부인을 살해할 강도짓도 할 수 있는 여자라고 비난했지. 아마도 대중의 마음은 말이야 데이비드 그레이엄에 대한 동정심으로 비고인에 대해 반감이 생겼던 걸테지. 데이비드 그레이엄은 이 잔인하고 비열한 살인사건으로 유일한 친구를 잃었고 또 도널드스 부인이 그에게 주려고 했던 재산도 잃어버렸어. 그때까지 증여 증서는 서명되지 않아서 노부인의 막대한 재산은 그녀가 가장 아끼는 조카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법적인 그녀의 상속인들에게 돌아갔지.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그레이엄은 그의 친구이자 대모인 도널드스 부인의 재산을 아사간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기소되는 끔찍한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네. 그래서 에든버러 사교계는 이 이기적인 여자가 처한 끔찍한 상황을 지켜보며 정의로 정의로 만족 만족 느꼈어. 난 이 사건의 큰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곧 벌어질 드라마의 주역들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에든버러 까지 갔네. 나는 평소처럼 방청석 맨 앞에 앉는 데 성공했고 비고인 에디스가 법원 바닥에 있는 작은 트랩문을 통해 올라오는 걸 지켜봤네. 그녀는 짙은 검은색 옷을 차려입고 두 명의 경찰관의 안내를 받으며 비고인석에 들어섰어. 제임스 펜윗경은 그녀와 따뜻하게 악수를 나누었고 그가 그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지. 재판은 6일 동안 진행이 됐고 그 기간 동안 검찰 측에서는 40여 명의 증인이 출석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출석을 했어.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증인은 단연 두 명의 의사와 가정부 트랩렛 하이가 보석상의 캠벨 데이비드 그레이엄이었네. 물론 수많은 의학적 증거도 검토가 됐어. 가엾게도 도널드 도널드 영chau자 늑정부인의 목에 간 denk 전 도널드 도널드 선부인의 도널드 저는 에디스 크로포드 양의 머리에 티아라를 씌워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직접 크로포드 양의 목에 두 가닥의 목걸이를 걸어주셨죠. 아름다운 브로치, 팔찌, 귀걸이도요. 파티가 끝난 새벽 4시쯤 크로포드 양은 보석을 부인의 방으로 가져왔어요. 부인은 이미 잠자리에 드셨고 저는 방을 나가면서 불을 끄고 침대 가까이에 촛불 하나만 남겨뒀습니다. 크로포드 양은 보석을 모두 벗어놓고 도널드슨 부인에게 금고 열쇠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자신이 직접 보석을 넣어두겠다면서요. 부인은 열쇠를 건네주시면서 트럼렛 너도 피곤하겠구나 가서 자렴 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지쳐있어서 기꺼이 부인과 보석을 정리하느라 바쁜 크로포드 양에게 인사를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때 부인이 제대로 정리했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크로포드 양은 네, 모두 잘 정리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제임스 페넥 경의 질문에 트랩 넷은 도널드슨 부인이 항상 보석 금고 열쇠를 리본에 묶고 목에 걸고 다녔으며 죽기 전날에도 그렇게 했다고 대답을 했어. 24일 밤 도널드슨 부인은 여전히 피곤해 보이셨고 가족이 아직 식당에 앉아있는데도 저녁 식사 후 바로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부인의 머리를 손질해 드렸고 가운을 걸치시고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보셨어요. 그때 부인은 이상하게 불편하고 불쾌한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부인은 제가 곁에 있기를 원치 않으셔서 데이비드 그레이엄 씨에게 부인께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인께서는 데이비드 씨를 무척 좋아하셨고 그와 함께 있으면 항상 행복해 하셨으니까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고 8시 반에 데이비드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데모가 오늘 밤 안 좋아 보이시네. 내 생각엔 한 시간 후에 부인의 문 앞에 가서 소리를 들어보고 아직 주무시지 않으시면 부인이 주무실 때까지 곁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데이비드 씨의 제안대로 10시쯤 부인의 방문 앞에 가서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방 안은 조용했고 부인께서 주무신다고 생각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 부인이 드실 차를 갖다 드렸을 때 부인이 바닥에 누워계시는 걸 봤어요. 가엾게도 그분의 얼굴은 보라색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전 비명을 질렀고 다른 하인들이 달려왔어요. 그러자 그레이엄 씨는 문을 잠그고 의사와 경찰을 불렀습니다. 아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리며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쓰러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네. 제임스 펜윗경이 그녀에게 세밀하게 질문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 그녀가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부인을 본 건 24일 밤 8시였네. 10시에 문 앞에서 살펴봤을 때 부인의 방문을 열어보려고 했습니까? 제임스경이 물었어. 네, 하지만 문은 잠겨있었어요. 그녀가 대답했지. 부인은 보통 밤에 짐실의 문을 잠그셨습니까? 거의 항상이요. 그리고 아침에 자를 마실 때는요. 문이 열려있어서 바로 들어갔어요. 확실합니까? 제임스 패닉이 재차 물었네. 맹세합니다. 그녀가 엄숙하게 대답했지. 그 후 우린 그로포드 양이 24일 오후 샬롯 광장의 저택에 차를 마시러 왔고 쇼핑을 하기 위해 밤열차 편으로 런던으로 간다고 말했다는 것을 그레이엄 씨의 여러 하인들로부터 들었어. 그레이엄 씨와 데이비드 씨 둘 다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하고 9시 10분 갈레도니안 역에서 열차를 타라고 했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웨이벌리 역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겠다며 거절을 했지. 그 편이 자신의 집에서 더 가깝고 출발하기 전에 그녀는 해야 할 일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두 명의 증인은 그날 저녁 늦게 피고인을 샬롯 광장에서 목격했는데 그녀는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들고 갈레도니안 기차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더군. 하지만 이 충격적인 재판에서 가장 스릴 넘치는 순간은 둘째 날이었어. 데이비드 그레이엄은 초췌하고 초조한 모습으로 증인 때에 섰날. 그를 본 많은 정중들 사이에서 단성이 흘러나왔어. 그는 샬롯 광장 비극에서 두 번째로 깊은 상처를 입은 희생자라는 게 분명했으니까. 검사의 질문에 데이비드 그레이엄은 도네드슨 부인과 나눴던 마지막 대화에 대해 설명했어. 가정부 트랩렛이 부인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다고 해서 저는 데모를 만나러 가서 이야기를 나눴고 곧 기운을 차리시는 것 같았어요. 불행한 청년은 눈에 띄게 주저했지만 잠시 후 힘겹게 다시 말을 이어갔어. 데모는 제 결혼식과 제게 주실 선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다이아몬드는 제 아내를 위한 것이고 그 후에 딸이 생기면 제 딸의 것이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맥핀 레이 변호사가 증여증서 준비를 너무 꼼꼼하게 해서 10만 파운드를 바로 제 손에 쥐어주지 못한 게 매우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30분가량 데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주무실 준비가 된 것 같아 방을 나왔고요. 하지만 한 시간 후에 한여에게 그녀의 문 앞에 서서 소리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잠시 법정에 깊은 침묵이 흘렀는데 그 정적에는 정기가 흐르는 것 같았지. 마치 검찰 측에서 한 다음 질문은 공중에 맴돌고 있는 것 같았다네. 당신은 에디스 크로포드 양과 약혼한 적이 있었죠. 데이비드 그레이엄의 굳게 담은 입술에서 거의 들리지 않게 흘러나온 예 라는 대답은 들렸다라기보다는 느껴졌다고 해야 맞을 거야. 어떤 상황에서 약혼이 파괴됐습니까? 제임스 펜 윗경이 항의하며 일어섰지만 데이비드 그레이엄이 먼저 입을 열었네.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의 형식을 바꾸겠습니다. 검사가 정중하게 말했네. 10월 27일 피고인으로부터 당신과의 결혼을 취소하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받지 않았습니까? 데이비드 그레이엄은 다시 대답하기를 거부했고 실제로 검사에 대한 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 그러나 그곳에 참석한 모든 청중들과 배심원 그리고 변호인단은 데이비드 그레이엄의 창백한 얼굴과 크고 슬픈 눈, 떨리는 입술에서 흘러나오지 않은 예 라는 대답을 볼 수 있었지. 의심의 여지 없이 구석의 노인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재판 1차에 데이비드 그레이엄이 증인석을 떠나는 순간 그 젊은 여인에 대한 대중의 동정심도 떠났다네. 에디스 그로포드가 살인을 저질렀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녀가 기형인 연인을 받아들였다가 그를 차버린 잔인한 태도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녀에게서 돌아선 거야. 비구인이 런던에서 데이비드에게 편지를 보내 결혼을 취소하려 했다는 사실을 검찰에게 처음으로 알린 건 사실 그레이엄이었네. 이 정보가 곧 그로포드 양을 체포할 수 있는 증거가 됐던 거야. 3일째 되던 날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하이가의 보석상인 캠벨 씨가 증인석에 들어섰을 때였지. 그는 10월 25일 한 여성이 자신의 가게에 와서 다이아몬드와 귀걸이를 팔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했네. 사실 그 여성은 얼마든 좋으니 보석을 팔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서 그는 수상하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주의깊게 살펴봤다고 했어. 그리고 다이아몬드와 귀걸이를 팔려고 했던 여성이 바로 비구인이라고 증언을 했네. 그녀의 유죄를 명백히 입증하는 증언을 듣는 순간 법정 안에는 작은 핀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모두가 침묵했어. 유일하게 비구석에 앉아있던 그녀만이 동요하지 않았지. 이틀 동안 우린 그로포드 박사가 돌아가시면서 딸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어머니 없이 결혼하지 않은 숙모의 손에 자랐으며 그녀는 가정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그녀가 그 직업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네.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 중 누구도 그녀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 검찰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그날 내내 재판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던 제임스 펜윗경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는 그가 확실한 승리의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네. 건장한 체격에 비정상적으로 큰 키 매부리코를 가진 이 남자가 진지하게 증인을 대할 때면 언제나 중압감을 느끼게 하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 그는 순식간에 거만해 보이는 작은 보석 상인을 제압했네. 캠벨 씨, 그 여성의 방문을 장부에 기록했습니까? 아니요. 그 방문이 실제로 언제 있었는지 확인할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 방문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기록은 없었어. 사실 약 20분가량의 반대 신문 끝에 그는 당시 그 여성과의 대화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도널드슨 부인의 살인사건과도 전혀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았다가 신문에서 한 젊은 여성이 체포됐다는 기사를 보고 나서야 생각했다고 인정을 했네. 기사를 보고 나서 점원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젊은 여성이 귀걸이를 발라왔다는 것을 기억했던 거야. 제임스 펜윗경의 목적이 이 특별한 증인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면 그는 분명 이 목적을 달성했네. 김벨 씨의 모든 거만함이 사라지고 그는 당황하더니 흥분했고 결국 화를 냈어. 그 후 그는 법정을 떠나도록 허락받았고 제임스 펜윗경은 자리로 돌아가 사냥감을 기다리는 독수리처럼 앉았지. 다음 먹잇감은 캠벨의 주관 맥발렌시였네. 그는 검사 앞에서 고용주의 증언을 좀 더 자세히 보충해 말했어. 아, 스코틀랜드에서는 한 사건의 증인이 다른 증인의 신문 중에 법정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맥발렌시는 제임스 펜윗경이 그에게 준비한 함정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결국 유능한 변호사는 그의 증언을 장갑 뒤집듯이 뒤집어 놓았네. 맥발렌시는 겸손한 성품이라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펜윗경의 질문에 기억이 뒤죽 빡죽이 돼서 혼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결국 그 역시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가지고 온 그 여성이 며칠날 왔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증인석을 떠났어. 구석의 노인이 희죽희죽 웃으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제임스 펜윗경의 반대 신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김벨 씨와 그의 점원 모두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가지고 온 여성을 봤고 그녀가 비구인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했으니 그녀가 정확히 언제 왔는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한 거야. 자, 이제 제임스 펜윗경이 에디스 크로포드 양의 변호를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살펴보자고. 백팔레인 씨가 그 유명한 변호사의 예리한 혀에 두 번째 희생자가 되어 증인석을 떠났을 때 나는 마치 책을 읽듯 그 범죄 사건의 전모와 수사 과정 그리고 검찰과 검사가 저지른 실수들을 꿰뚫어볼 수 있었네. 물론 제임스 펜윗경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는 마치 어린아이가 가드로 세운 집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듯이 허물어뜨렸지. 캠벨 씨와 맥팔레인 씨가 피고인을 언제였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팔려고 했던 동일 인물로 확인한 것이 첫 번째 핵심이었나. 제임스 펜윗경은 25일, 그러니까 살인사건 다음 날 피고인이 런던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많은 증인들을 확보했어. 반면에 전날 캠벨의 가게는 도널드 쓴 가족들이 부인을 마지막으로 본 시간보다 훨씬 전에 문을 닫았지. 분명히 보석상과 그의 점원은 다른 여성을 보고 엉뚱한 상상력으로 그녀를 피고인으로 착각을 한 거야. 그런 다음 시간 문제가 중요한 지점이었나. 데이비드 그레이엄이 도널드 쓴 부인이 살아있을 때 본 마지막 사람이었어. 그는 그녀와 8시 30분까지 이야기를 나눴지. 제임스 펜윗경은 갈레도니안 역에 두 명의 역무원을 증인으로 세웠는데 그들은 그로푸드 양이 9시 10분 열차가 출발하기 몇 분 전에 1등석에 탑승했다고 증언했네. 그러므로 제임스 펜윗경이 말했네. 피고인은 30분 만에 정가족이 모두 깨어있는 시간에 은밀히 그 집에 들어가 도널드 쓴 부인을 목조르고 금고를 열어 보석을 훔쳐 나와야 합니다. 경험 많은 강도라면 모를까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피고에게는 그럴만한 재력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파혼에 대해서는 명망있는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네. 물론 다소 가혹해 보일 수는 있지만 법 앞에서 가혹함은 범죄가 아닙니다. 피고인은 진술해서 데이비드 그레이엄에게 파혼 통지를 보낼 당시 에든버러의 비극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런던 신문들은 그 사건을 아주 간단히 보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쇼핑하느라 바빴고 데이비드 그레이엄 씨의 처지 변화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파혼 자체가 피고인의 흉악한 범행으로 보석을 차지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명망있는 변호사의 뛰어난 변론을 따라할 수는 없지만 말이야 구석의 노인이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 놀랍게도 재판의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끝났네. 배심원단은 40분 만에 변결을 내렸는데 모든 배심원의 마음속엔 제임스 페닉경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에디스 그로포드 양이 그 보석을 차지하기 위해 돈을 드 쓴 부인을 죽였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 또한 그녀가 거만한 보석상에게 그 다이아몬드 중 일부를 팔려고 했다는 것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고 하지만 유죄 판결을 내릴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해 그녀에게 유리한 변결이 내려진 거야. 영국 사람들 중에는 그녀가 교수형에 처해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아, 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폴리 기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노인은 계속해서 난해한 매듭을 만들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전 그녀가 유죄일 거라는 배심원단의 의견에 동의해요. 그녀가 유죄라는 것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녀가 직접 그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샬롯 광장에 누군가 그녀의 공범이 있었고 에디스 크로포드가 밖에서 보석을 기다리는 동안 도널드슨 부인을 살해하고 보석을 강탈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데이비드 그레이엄은 오후 8시 30분에 대모를 떠났고 공범이 집안의 하인 중 한 명이었다면 얼마든지 범행을 저지를 시간이 충분했을 거예요. 그러니 에디스 크로포드는 칼리도니안 역에서 9시 10분 열차를 탈 수 있었겠죠. 그럼 누가 보석상인 캠벌 씨에게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발려고 했을까? 노인은 비꼬듯이 말하며 우스꽝스러운 새 모양의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였다. 물론 에디스 크로포드죠. 폴리 기자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보석상과 그의 점원 둘 다 그녀를 알아봤잖아요. 그녀가 귀걸이를 발려고 한 때는 언제였나? 아, 그게 제가 이 사건에서 유일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가장 미스터리한 일이죠. 25일 그녀는 확실히 런던에 있었고 보석의 행방을 가장 쉽게 들킬 수 있는 에든버러로 돌아가 보석을 처분할 가능성은 낮아요. 확실히 그럴 가능성은 낮지. 노인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런던으로 떠나기 전날 도널드슨 부인은 살아있었죠. 폴리 기자가 말했다. 그래서... 노인은 긴 손가락으로 꼬아올린 아름다운 매듭을 보며 말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냥 그렇다고요. 폴리 기자가 반박했다. 그가 우스꽝스럽게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자네의 추리력은 나아지지 못한 것 같군. 경찰과 똑같이 형편없어. 도널드슨 부인은 강도를 당하고 살해를 당했네. 아직도 같은 사람이 보석을 훔치고 살인을 했다고 생각하나. 하지만... 기자가 반박하려고 했다. 하지만이라는 건 없어. 노인은 점점 더 흥분하며 말했다. 얼마나 간단한지 보라고. 에디스 크로포드가 어느 날 밤 다이아몬드를 착용한 다음 도널드슨 부인의 방으로 다이아몬드를 다시 가져왔어. 한효의 말을 기억하라고. 부인이 제대로 정리했겠지라고 물으니 크로포드 양은 네, 모두 잘 정리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했어. 검찰은 이 간단한 진술을 완전히 무시했네. 이게 무슨 뜻일까? 도널드슨 부인은 에디스 크로포드가 보석을 가져왔는지 직접 볼 수 없어서 물어봤던 거야. 그럼 당신의 주장은 아, 난 절대 주장하지 않아. 그가 흥분하며 말을 가로챘다. 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할 뿐이라고. 보석을 훔치고 싶었던 에디스 크로포드 양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보석을 훔쳤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지. 도널드슨 부인은 침대에 누워있었고 가정부 트랩렛도 없었으니까. 다음 날 25일, 그녀는 캠베 씨에게 귀걸이 한 쌍을 팔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런던으로 가기로 결심했지. 제임스 페닉경은 10월 27일, 그러니까 그녀가 체포되기 3일 전에 그로포드 양이 벨기에로 건너갔다가 다음날 런던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했네. 도널드슨 부인의 다이아몬드는 지금쯤 장식이 분류돼서 벨기에 은행 어딘가에 안전하게 예치되어 있을 거야. 그럼 도널드슨 부인은 누가 왜 살해한 거죠? 폴리 기자가 흥분해서 말했다. 짐작되는 게 없나? 노인이 차분하게 물었다. 난 자네 앞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말이야. 내 눈엔 너무나 단순해 보이네. 대담하고 잔인한 살인사건이었어. 생각을 해보라고. 보석을 훔친 범인은 아니지만 범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기와 권력을 가진 사람. 기이한 성격,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왜곡된 사람이 평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생각해봤나? 평범한 사람보다 몇 천배는 강력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이런 끔찍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범죄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어떤 범죄든 감수할 수 있지 않겠나? 데이비드 그레이엄이 도널드슨 부인을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단언하는 건 아니네. 트랩렛은 그녀가 이상하게 불쾌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데이비드가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가 강도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부인은 당연히 에디스 그로포드 양을 의심하며 전날 밤의 일을 데이비드에게 말했을 거야. 그리고 당장 경찰에게 알리라고 재촉했겠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는 부인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하네. 단지 위협 정도였을 거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언급한 의사의 말이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하네. 그렇다면 데이비드 그레이엄의 후회와 공포, 두려움을 상상해보자고. 빈 금고는 그에게 강도와 살인이라는 끔찍한 장면을 연상시켰을 것이고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그 장면을 연출했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범인이 몰래 집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어. 무장 강도라면 어떤 자국을 남겼을 것이고 누군가는 소리를 들었었겠지. 그렇다면 그날 밤 도널드에 쓴 부인이 죽어있는 동안 누가 그녀의 문을 잠그고 열었을까. 범인은 집안에 있던 누군가였을 거야. 흔적을 남기지 않는 누군가.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누군가. 아무런 동기도 없이 살인을 저지른 누군가. 생각해보라고. 내 말이 맞을 거야. 그리고 에든버러의 미스터리한 사건의 배우에게 조금이라도 동정심이 드는지 말해주게. 노인은 사라졌다. 폴리 기자는 다시 데이비드 그레이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과연 구부러진 몸 속에 왜곡된 정신이 깃들어 있었을까? 그리고 세상에는 숭고하다고 여겨질 만큼 위대한 범죄가 존재하는 것일까? 폴리 기자는 다시 데이비드 그레이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세상에 숭고하다고 하려는 것일까? 폴리 기자가